이키아 이키아 왜? 이키아 갔다 올게 주의 장난감이 없으니까 뭔가 주의 필요한 거 좀 사고 그리고 주의 머리 위에 뭔가 조명 같은 거 애기형 조명 그런 거 하나 사려고 그래서 갔다 올게 주의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야 되니까 같이 못 가네 주의는 차 놀고 있어? 안녕 이따 봐 네 이키아에 왔습니다 네 바로 애기용품 파는 코너로 왔습니다 오 저거 이 등을 사야되요 오 어떤 걸로 사야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좋은데 벽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사야되고 주의 빨래거리를 놀 수 있는 주의 엄마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뭐를 사야될지 주의를 위한 인형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 강아지 인형 이 강아지 인형 오 엄청 귀여운데 쪼끔하고 우유랑 큰 거 큰 거 큰 거로 가야되나 저 조명은 꽃 구름 나비 이렇게 하나씩 사기로 했습니다 어 배야 아빠가 뭐 먹고 있어 주의야 우와 쟤 뭐해 아빠 먼저 생신고 올게 우와 아빠가 뭐 사왔는지 보여줄게 기다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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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보다 훨씬 강 강아지 강아지 왜냐면 주의 태명이 강아지였으니까 콩 콩 순성 애벌레 주의 같은 애벌레 하늘 하늘 아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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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어 왜 주의 옷 입은 거 담을 수 있는 통 주의 담요가 없었잖아 그치? 담요 샀어 아 주의 거 주의 옆에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 마지막 어 고맙다 아 이제 또 삼시 해야지 오 아빠가 다 사왔고 꾸몄는데 보지도 않고 잠만 자냐 어 아빠가 이렇게 등도 다 설치해 줬는데 잠만 자냐 어 좋아 시 스마일 웃었어 아빠가 이렇게 해줘갖고 눈 감고 이렇게 다 보고 있었구먼 응 그렇지 애기들이 아이고 아 애기들이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눈 감고 안 듣는 척하고 물어놓은 척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아빠가 보면 속을 웃고 있었지 뒤에다 그러냐 응 응 왜 그래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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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좀 울다가 놀라겠는데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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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흐흫 흐흫 아이 흐흫 흫 흐흫 흫 흑 흐흫 흑 흑 흐흫 엄마, 아빠 왼쪽으로 가봅시다 아빠랑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빠가 골랐다? 이거는 무당벌레 애벌레 개구리 그리고 이거는 나비 봐봐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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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이에요 조회야 기린이에요 할머니 애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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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벌레 애벌레 이이 제목 여보 야, 몰래? 주야야, 놀래지마. 알았지? 놀래지마! 뭐지? 주야, 안녕? 아, 강아지야. 주야 보다 큰 강아지란다. 엄청 크다, 크지? 수빈! 아니, 아니. 일어나둘게. 봐봐. 어, 이건 뭐지? 나뭇잎! 나뭇잎이야. 이건 뭔지 모르겠다, 아빠는. 뭐지? 이건 뭔가 물방울 같아. 정리해 봐. 정리해 봐. 정리해 봐. 정리해 봐. 고맙습니다. 응. 아빠랑만 놀고 싶구나 아, 아, she's hungry 아빠, 엄마 배고파요. 밥 주세요. 아빠, 밥 줘요. 엄마 밥 줘요. 주혜야, 이거 봐봐. 여기,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주혜야, 이런 거 봤어. 여기 봐봐. 주혜야, 주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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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's sleeping. 주혜야. 주혜야. She's hungry. Give me. 예뻐. 안녕. 안녕. 네, 네, 네. 엄마한테 가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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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